안녕하세요. 오늘은 마늘이랑 같이 먹으면 안 좋은 음식과 마늘의 효능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 꼭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늘 섭취 방법과 마늘이랑 같이 먹으면 안 좋은 음식과 마늘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강 들어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떠한 식사를 할 때마다 그것이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은 마늘과 함께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첫째로 고지방 음식은 마늘과 함께 먹을 때 조심해야 해요. 마늘은 심장 건강과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데 고지방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혈압을 올리고 동맥 경화를 악화시킬 수 있어요. 둘째로 단백질 음식은 주의해야 해요. 마늘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면 마늘이 가진 항산화 작용을 약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 마늘 요리에 단백질 음식을 함께 먹지 않는 게 좋아요. 셋째 유제품과 함께 먹는 것도 주의해야 해요. 유제품은 칼슘을 포함하고 있어 건강에 도움을 주지만 마늘과 함께 먹으면 마늘이 가지고 있는 항산화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 유제품과 마늘을 함께 먹을 때는 적당한 양으로 먹는 것이 좋아요. 넷째 알코올과는 함께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마늘은 해독 효과와 간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 알코올과 함께 먹으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 마늘을 먹을 때는 알코올 섭취를 자제하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초콜릿과 함께 먹는 것도 조심해야 해요. 마늘은 혈행을 촉진하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초콜릿과 함께 먹으면 이러한 효과가 감소할 수 있어요. 그러니 마늘을 섭취한 후 일정 시간 동안은 초콜릿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좋아요. 두 번째로는 마늘의 효능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마늘은 우리 주방에서 빠질 수 없는 재료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마늘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마늘에는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는 다양한 효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마늘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마늘에는 항균, 항염증 효과가 있어 감기와 같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를 보호하고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켜줍니다. 둘째, 마늘은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늘에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낮춰주는 성분이 존재하여 심장 건강을 지키고 심장병의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마늘은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늘은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는 강력한 항산화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암과 위암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넷째, 마늘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줍니다. 마늘에는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성분이 있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켜주고 동맥 경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마늘은 면역력 강화, 혈압 조절, 항암 작용, 콜레스테롤 감소와 같은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효능 덕분에 마늘은 우리 건강에 꼭 필요한 식재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마늘은 면역력 강화, 혈압 조절, 항암 작용, 콜레스테롤 감소와 같은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늘을 적절히 섭취하여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하기 전에 마늘 섭취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언급해보자면 마늘은 건강에 많은 이점을 제공하는 자연의 보물입니다. 그 안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면역력 강화, 혈압 조절, 심혈관 건강 증진 등 많은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늘 섭취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째, 다양한 요리에 활용해보세요. 마늘은 다양한 요리에 포함시켜 섭취할 수 있어요. 음식 조리 시 마늘이나 마늘 가루를 추가하면 음식의 맛을 더욱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둘째, 신선한 마늘을 선택하세요. 신선한 마늘은 더욱 맛있고 건강에도 더 큰 효과를 줍니다. 가능하다면 마켓이나 슈퍼마켓에서 직접 신선한 마늘을 선택해보세요. 셋째, 생마늘도 괜찮아요. 생마늘은 씹을 수 있는 형태로 섭취할 수 있어요. 조금 냄새나지만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마늘을 생으로 섭취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마늘을 다듬어서 양념에 추가하거나 삶은 국물에 투하하여 섭취하면 됩니다. 넷째, 마늘을 통째로 구입하세요. 마늘의 효능을 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마늘을 통째로 구입하는 것이 좋아요. 마늘을 부러뜨리지 않고 통째로 보관하면 성분과 효능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늘 보충제도 고려해보세요. 마늘의 건강효과를 마음껏 누리고 싶지만 특유의 냄새나 맛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마늘 보충제는 이런 경우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늘 보충제를 선택할 때는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와 함께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아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정보 가지고 오겠습니다.